아이캔 두잇캐는 할수있다 지금이 이제 58분인데 제가 팬미팅을 위해서 이번 팬미팅을 위해서 한번 티켓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티켓팅을 많이 실패했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좋은 자리 구했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 해봐요 이렇게 티켓팅을 처음 해보는데 우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있네 여기 단독이야 단독 오오 어 잠깐만 59분이야 티켓 오픈 남은 시간 42초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34초 교통안내랑 이런것도 다 적혀있네 지금 19초 남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16초 15 14 13 우와 이거 되면은 잠깐만 이거 누른 다음에 또 자리 해야되잖아요 그쵸? 오케오케오케오케 오 된다 된다 이제 눌러! 예매하기 끝차를 선택해주세요 오 됐다 내 대기순서가 3213번째인데? 뭐야? 뒤에 287명 352명 53분 1초 소요 예상 좌석 선택해야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 한 3천분이 이렇게 동시에 누른거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뭐라는거야 내 뒤에 720명 이거 못하는거 아니에요? 끝난거에요 저리가 없는데요 끝난거에요 끝난거에요 자리가 없어요 취소되는 자리 있어요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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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제 팬미팅이 이제 해피캔데이 아이캔두잇이어서 제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약간 이런거를 보여드리려고 티켓팅을 한건데 실패했네요 결국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이캔두잇 나는 할 수 있다 뭐든 해볼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깝다 그쵸? 아 너무 아까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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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뭐 그렇게 풀어? 아카시아 꼬지 활짝 편네 맞다 여기까지 와서 그림도 그려줄 거야 잘 그렸다 열심히 먹었어 진짜 열심히 먹었어 다 같이 먹었어 아이캔 두잇캔은 할 수 있다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 애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맨날 닭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새끼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갓자는 것들이 삼전처럼 구로?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어 망조가 돈을 너무 쉽게 머니까 배떼지가 풀렀지 뭐 사육 사육이 뭔드신 줄 알고나 짓거리는 거야? 그따위로 교양몰이 없는 게 무슨 베테랑이라고 아이씨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수밖에 반포아파트까지 팔 생각했었는데 잘 됐지? 돈도 주고 애들 계획표 다시 짜야겠어 코디가 무슨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차비력이 그 여자보다 못할까봐 두고 보자고 어디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생각을 해야 하네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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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